나의 마음을 믿어, 믿어, 믿어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평화로운 왕국에 사자처럼 용맹한 왕과 고양이처럼 앙스러운 왕국을 살고 있었다 어느 사람 천사같이 보조라운 살 때 나는 나의 하나를 불러가는처럼 이 가슴에 빨리 붙여주오 저는 그 가슴 속에 도와주세요. 그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싶어요. 야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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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영어머니 더는 힘꺼여, 이빌! 벤가오, 벤가오! 미친놈! 미친 마음을 지켜드러 그 놈이 어떻게 알았지?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, 아무도 모른데 그 놈이 도대체 어떻게 알아서 흥분하지 말고 침착해라. 흥분하지 말라고 침착해라. 침착해. 그 말은 그냥 양국이야. 꾸며낸 수 있으라고요. 그럼 그건 그냥 양국이야. 꾸며낸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. 그 집은 어떻게 그렇게 넘겨둘 수 있을까요. 그냥 놔둬선 안되겠어. 꾸며낸 잘 지내라. 딱 끝났다. 내 기도는 어공에 붙어지고 너는 버림받았어. 내 기도는 어공에 붙어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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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